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님분들. 자,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어린이날이니까. 혹시 자녀가 계시다면 내일 하루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 기릿처럼 자녀가 없다면 주식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해서 남주겠습니까? 열심히 또 공부해야 투자해서 성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오늘은 조금 밝게 시작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장이 꽤나 괜찮았죠? 바닥을 찢고 반등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휴일을 앞두고 걱정은 조금 덜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첫 번째, 공매도 타겟 10종목.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무엇인가? 휴일 전 반등 성공.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40대 평균 월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나의 월급은 이 평균 월급이랑 비교해서 어떤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린 일을 위한 시황정리, 경진수 10분 정리. 2021년 5월 4일 화요일,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러니까 휴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쉬어야 되죠? 와, 이렇게 여기까지만 쉬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쉬지는 못하니까요.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오늘 장 정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6%, 코스닥은 0.5% 상승으로 마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장이 괜찮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어제랑 이어서 보자면 아직까지도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장 중에도 생각보다 많이 바닥을 찍고 왔었는데요. 그래서 기린이분들이 많은 공포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 중에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강한 반등을 보여준 게 충분히 좋은 신호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등각 종목은 419, 433, 658, 662, 거의 5대5, 10개를 들고 있다면 5개는 오르고 5개는 내리는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른 걸 보니까 조금은 시총 상위주가 좋았겠구나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린이분들 오늘 짱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모든 종목이 오르지는 못했지만 기린이분들의 계좌는 빨강빨강 했으면 좋겠군요. 다음으로는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동인데 오늘 상승 주체가 있죠. 누굴까요? 바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연기금이 무려 320억이나 매수하면서 어제보다 10배나 더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때까지 매도만 하는 연기금이 매수로 돌아서게 되니까 장이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목요일에 연기금이 얼마나 사는지 그 부분 또 장 중에 볼만하겠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기금이 완벽하게 돌아왔다고 볼 수는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수준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연기금이 몇천억씩 매수한다면 그때가 이제 진짜 바닥이겠구나라고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연기금이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도대체 어땠나라고 봤더니 이렇게 5일 연속 빠지다가 하루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고 올라온 아래 꼬리 모습이라서 조금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마음을 놓기에는 이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좋은 흐름이 2, 3일 정도는 나와야 이제 그때쯤은 아 이제 다시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길이분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엄청나게 하락했죠. 그런데 하락했다가 완벽하게 121선을 터치하고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몇몇 기린이분들은 선봉대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조금씩 조금씩 선봉대를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마음 놓기에는 이르다고 볼 수 있겠죠.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강한 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게 바닥을 다진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했으면 좋겠군요. 오늘의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PG 아마도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같이 공부했던 그 기업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 기업이 미친듯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을 보시면 SPG 미국 하스 오토메이션의 SR 감속기 공급 승인. 내용을 보시자면 SPG가 미국 최대 공작기기 회사인 하스 오토메이션에서 제작하는 자동화 공작기기에 적용될 SR 감속기의 최종 테스트를 통과했고 그래서 오는 8월부터 공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공급까지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은 매출이 잡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성 뉴스를 등에 업고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조금은 차익 매물 실현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기린이분들 지난주에도 공부하셨다시피 이 SPG 목표가가 생각보다 꽤나 높았었습니다. 만약에 그 목표가가 사실이라면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번쯤은 공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공부를 못해보셨다면 내일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난주 금요일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SPG 주주 기린이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SK텔레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좀 이상하죠? 제일 처음에 30분 동안 거래 정지를 당했다가 그리고 5에서 6% 상승으로 시작한 다음 흐앙 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봤더니 SK텔레콤 2조 6천억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SK텔레콤이 사실상 보유 자사주 전량에 해당하는 869만 주를 소각하기로 의결했다. 발행 주식 총수의 10.8% 규모로 국내 4대 그룹 자사주 소각 사례 중 최대이며 금액으로는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은 아래 보시면 주가의 호재로 작용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SK텔레콤이 왜 이렇게 좋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이 호재라고 하는데 왜 주가는 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뒤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 상위 그 다음에 코스닥 상위 종목을 쫙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이 좋았죠? 그리고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이 뭐라고요?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이 흐름이 좋았을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이 쭉쭉쭉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 기릿은 지금 매수할 기업들은 성장에 관련된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졌다고 상대적으로 쌓아 보이긴 하겠지만 지금 바로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제도 올랐는데 오늘 또 오른 주식 그게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어제는 빠졌는데 오늘은 오른 주식 오른쪽에 있는 코스닥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식들은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건지 그걸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명 아직까지 공매도 리스크는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 어제 같은 장에서도 오르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장에서도 오른 이런 종목들을 고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자 그 종목들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1월에 우리 코스피를 이끌었던 그런 종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포스코, 기아, 현대모비스 이렇게를 뽑을 수 있겠군요. 그러니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실적이 나오는 그런 코스피 상위주를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공매도의 타겟이 되기 쉬운 종목들은 조금은 피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자 여기까지 오늘장 정리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뉴스 보러 갈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공매도 집중된 바이오 배터리, 고평가 낙인 어제 떨어진 주식들의 대부분이 바이오와 배터리였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룬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14개월 만에 부분 해제되자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렸다. 몸집이 큰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모습이었지만 코스닥은 2% 넘게 하락하면서 공매도 재개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수혜주로 승승장구했던 제약, 바이오, 그리고 성장성이 부각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배터리주 등 비비, 그러니까 바이오와 배터리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비비의 하락이 두드려졌다고 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적 대비 주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종목 위주로 조정이 나타난 만큼 시장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공매도 많이 친 애들 코스피 5개, 코스닥 5개를 골라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셀트리온, 두 번째 LG디스플레이, 신풍제약, LG화학, HMM, 코스닥으로 넘어오면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KMW, 현대바이오,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기업들은 지금 현재 불이 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이 다 꺼졌나라고 정확히 확인될 때까지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한 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하락이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은 적다고 봤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첫 번째 날에 떨어졌던 게 뭐였죠? 고평가 논란 주식이었죠. 삼성전자, 현대차가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과열이라고 보기 어려운 종목들까지 떨어졌다면 공매도 영향이 정말 크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공매도 뿅망치는 특정 종목을 때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몇몇 주식은 조금은 빠질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적인 하락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2009년과 2011년도 공매도가 재개될 때 1개월 정도 주가가 약 보압을 유지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그 영향은 단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으며 신안금투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 시점 대비 코스피 지수가 2008년, 2011년에 최대 2.5%, 6.9%까지 떨어졌지만 모두 100일 안에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역사를 보자면 공매도 재개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는 그때는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 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상승의 주인공 국민연금이 이달 중기 자산 배분안 수립을 한다고 하는데요. 국내 주식을 여기서 더 줄일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이달 중으로 2026년까지의 중기 자산 배분안을 수립한다. 지난달 이탈 허용 범위 확대에 따라 국내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된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국내 투자 비중을 줄여나가는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자면 국민연금은 국내 자산의 비중은 줄이고 해외 자산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 지난해 수립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 자산 배분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25년 말까지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을 각각 15, 25로 줄이고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은 35, 10%까지 대체 투자는 1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지금 현재 국내 주식이 20.9%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4년 뒤에 15%까지 줄인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그런 일이 있었죠.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이탈 허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변수가 생긴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내 주식의 올해 말 기준 16.8%가 목표라고 하는데요. 그 자체는 수정하지 않았지만 전략적 자산 배분 이탈 허용 범위를 1% 확대하면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26년까지도 비중을 축소해야 되지만 국내 주식 허용 범위를 늘려놓은 이상 기조가 바뀌거나 감소폭을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 어떤 발표가 나오냐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앞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더 나갈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겠군요. 이 부분 또 뉴스가 나온다면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반갑다 기내식. 이렇게 누가 봐도 비행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여기는 비행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건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이달 2일 서울 마포구 AKN 홍대에서는 제주항공 기내식 카페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1년 넘게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항공기 안과 흡사한 카페 인테리어와 매장에서 서빙하는 승무원들을 보며 사람들이 연신 호기심을 드러냈다고 하는군요. 제주항공이 선보인 기내식 카페 여행의 행복을 맛보다 여행 맛은 기내 콘셉트에 맞춰 내부 인테리어는 물론 판매하는 제품까지 모두 여행과 항공기를 떠올리게 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기내식을 팔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입구를 봐도 충분히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카페에서는 제주항공의 인기 기내식 불고기 덮밥, 흑돼지 덮밥, 팥삼 불백, 승무원 기내식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만원에서 만천원이고 다만 메뉴를 선택하면 직원이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기내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제공한다고 하는군요. 이 부분은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센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눈길을 끈 거는 카페에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서빙하는 직원들이 실제 승무원이라는 점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저기리씨 잠깐만 이거를 오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래 답이 있더라고요. 제주항공은 이 카페를 오는 7월 28일까지 3개월만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시기에 여행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카페를 선보이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항공업계의 다양한 시도 중 하나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항공업계가 상태가 안 좋은데 홍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 홍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군요. 자 제주항공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최근에 조금 힘이 없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것도 팩트고 그리고 플러스 코로나가 잡힐 듯 잡힐 듯 안 잡히고 있죠. 그 영향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어버이날 주고 싶고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역시 뭘까요? 당연히 현금이죠 현금. 괜히 뭐 건강식품, 패션상품, 건강가전, 꽃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현금이 최고예요. 여기 보시면 64%가 어버이날 선물로 현금을 드릴 것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받는 사람도 당연히 현금을 받는 게 더 편하겠죠. 부모님이 원하는 걸 직접 살 수 있으니까요. 자 기린이분들 올해 어버이날에는 어떤 거를 선물할 계획이신가요? 스마트폰 이유 있는 보랏빛 대결. 삼성전자와 애플이 퍼플 컬러로 맞붙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3일 기준으로 갤럭시 S21 시리즈의 6개 색상 중 국내에서 팬텀 바이올렛이 4대 중 1대 꼴로 팔려 인기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 또한 지난달 30일 기존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미니의 퍼플 색상을 추가하며 보랏빛 대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업계의 보라색 대전에 대해 소비자 의도와 맞아떨어진 트렌드 전략이라고 분석한다고 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암울한데 노랑, 분홍처럼 가벼운 색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고 블루, 블랙, 화이트는 너무나 안정감 있고 기분을 더 가라앉게 한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안정감, 그 다음에 발랄함, 여러 모드로 연출이 가능하고 경쟁사가 동시에 사용해도 각자 차별화한 색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기릿의 기억으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머리에 좀 꽃을 꼽을 것 같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주변에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니 너 이거 아이유 따라하는 거지? 아이유병 걸렸네. 자 다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평균 468만원 벌어서 343만원을 지출하는 게 40대라고 하네요.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소득자의 평균 세후 소득은 월 468만원으로 이 중 73%를 생활비와 자녀교육비로 쓴다고 합니다. 자녀교육비는 61만원, 그 외 지출이 282만원, 그리고 플러스 저축과 투자에 쓴 돈은 나머지 126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달에 자녀교육비가 60만원이나 들어가는 게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군요. 왜 그렇게 졸리 대표가 자녀교육비에 돈 쓰지 말라라고 말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미혼일 때보다 기혼일 때 소득이 더 높고,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외벌이보다 1.4배 소득이 많았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40대가 보유한 총자산은 평균 4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평균이고요. 중위 값은 이보다 훨씬 낮은 2억 5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고소득층의 수입이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 평균은 1등부터 끝까지 다 세워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번 돈이 있겠죠. 그 돈을 다 더한 다음에 그냥 다시 n분의 1로 나눈 값이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위 값이 뭐냐? 1등부터 끝까지 쭉 세워요. 그리고 예를 들면 사람이 100명이라면 그 중간에 있는 50등에 있는 사람을 딱 지목해서 너 얼마 벌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2억 5천 버는데요? 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중위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균이랑 중위 값이 많이 차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고소득층이 엄청나게 벌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다음으로는 정말 흥미로운 뉴스였습니다. 저 길이 또 이걸 보고 딱 무릎을 쳤거든요. 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많던 김미영 팀장 어디 갔나 요즘 문자 안 온다 했더니 길이 이분들 김미영 팀장님한테 문자 받아본 적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최근에는 아마도 그 문자가 다른 걸로 바뀌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땡땡 주식 땡땡 주식. 오늘 이렇게 상가를 가고 있습니다. 내일 또 한번 같이 달려볼까요? 만약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1번을 눌러주세요. 뭐 이런 문자가 최근 많이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김미영 팀장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코로나19 비대면 거래 확산과 법정 최고 금리 인하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김미영 팀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대출 모집인이죠. 이렇게 대출이 있는데 한번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 대출보다 은행의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도 앞장서서 제발 우리 돈 좀 빌려가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이렇게 대부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대출 모집인들의 자리가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김미영 팀장님이 얼마를 받는가? 대출 한 건당 대출금의 4%를 받는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500만 원을 대출하면 수수료로 최대 20만 원을 받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한 건은 성사돼 월 소득이 300은 되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건으로 쫙 줄었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코로나가 와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 생활에서 김미영 팀장이 사라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언젠가는 금리가 올라갈 거고 그때 되면 다시 김미영 팀장님 아니 이제는 김미영 부장님이 되겠군요. 자 오늘의 주식이 뭐가 있는가 두 개를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1분기 실적 기대치 넘어선 신세계 푸드 주가 9% 강세 자 그 이유가 뭐냐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나 늘어났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상태가 매우 안 좋았는데 하지만 오래돼서 흑자 전환을 성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노브랜드 버거 실적 기여도 확대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같이 공부하셨다시피 노브랜드가 벌써 100호점을 돌파했죠. 그래서 거기에 납품하는 신세계 푸드도 당연히 성장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만원에서 10만6천원으로 상향했으며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른 이유 중 하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이라는 소식을 내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체 급식을 운영 중인 신세계 푸드도 충분히 좋은 흐름을 받을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신세계 푸드 8.5% 상승하고 마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실적이 회복될 걸 다들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중간중간을 보면 이렇게 인내의 시간이 지속적으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실적이 나오는 주식을 가지고 그냥 쭉 들고 있자. 인내의 시간이 길면 그만큼 열매도 달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동원 F&B 이익 체력 대비 저평가 저가 매수 기회. NH에서 동원 F&B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매수와 목표 주가 27만 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타격과 수혜가 공존함에 따라 주가 상승이 하락 모두 제한적이었다면서도 2019년 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시장 기대치를 상위하는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달라진 이익 체력을 숫자로 입증해왔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수혜를 받았던 축산캔, HMR 등의 수익성은 레벨업했고 그 다음에 육아공, 외식 등 PF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탄탄한 시일적 흐름에도 현재 주가는 퍼 8배가 채 되지 않는다며 과도한 저평가로 판단하고 저가 매수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27만 원인데 아직까지도 많이 남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회사 역시 인내의 시간이 길었던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이 회사의 특징은 시일적이 나온다는 거겠죠. 자 오늘 또 저 기립과 같이 공부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하루 짧은 휴가이지만 와 이렇게 쉬어! 이 정도까지 푹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짱이 좋게 끝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기립이었습니다. 빠이요!